개헌 테리어 소형 컴패니언 몸의 빛깔 유백색, 적색, 담갈색, 회색, 청회색, 검은색 바탕의 회색 얼룩무니 스코틀랜드 스카이섬 원산의 다리가 짧은 테리어개로 영국에 서식하는 테리어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 여왕 시대부터 이 지방에서 암굴에 숨어있는 여우를 찾는 여우 사냥개였다. 1912년 영국의견가협회, 1913년 미국의견가협회의 공인을 받았다. 여우 사냥개 중에서 가장 작고 이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테리어종이다. 긴 털은 빳빳한 강모로 머리에 있는 것은 특히 길다. 잔털은 짧고 부드러우며 조밀하다. 털비친 여러가지이나 흰색 털을 가진 종은 없다. 귀주둥이, 꼬리같은 빛깔이 짙다. 귀는 작고 끝이 뾰족하다. 주둥이는 튼튼하나 두껍지 않다. 앞발은 뒷발보다 크다. 몸통은 36에서 38cm로 키보다 길다. 꼬리는 짧고 곧게 서있다. 영리하고 명랑하며 사람을 잘 따른다. 용감하고 담력이 있으며 활동적이고 동작이 민첩하다. 훈련은 다른 테리어들에 비하여 어렵지 않으나 테리어 특유의 기질은 없어지지 않는다. 사냥개답게 땅파기를 하거나 물건을 물어뜯는 등의 버릇이 있다. 전부研究원